오늘은 싱글벙글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말이 명언이 된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죠. 정신나간 여자들만 사용한다는 트위터에 차 타면 있는 목받침은 머리받침이 아니다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난 당연히 머리받침으로 생각했는데 생산할 때 남성 기준으로 생산돼서 여자만 목받침으로 못 쓰고 머리받침으로 쓰는 중이다. 어쩐지 차만 타면 목존나 아프더라 에어컨 온도의 기준과 약 복용량의 기준 등등 남자로 살기존나 편할 듯. 이라는 어딘지 모르게 정신나간 여성의 글이 있죠. 혹시 한국 여자들은 헤드레스트라는 단어의 헤드뜻을 모르는 건지 심각히 지능이 의심되는 수준인데 진짜 개빡대가리 여성들을 위해 헤드레스트가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자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달리던 자는 급격하게 멈추지만 우리 몸은 관성에 의해 온몸이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당연히 에어백이 팡하고 터지고 우리 머리는 에어백에 한 번 박은 다음 뒤로 머리가 제껴지겠죠. 이때 헤드레스트가 없으면 목이 180도까지 꺾일 수 있는 걸 막아주는 게 헤드레스트입니다. 저걸 목에다 바치고 있으면 사고 날 때 목과 머리를 분리시켜주는 단두대가 될 게 머리 속으로 상상이 가지 않는 걸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지능 없는 글의 수많은 여성들은 동조하여 대부분 공용물건이 성인 남성 신체에 맞춰져 있어 대부분 여자는 저게 목받침인지 모르는 게 당연하다. 라는 뇌없는 댓글에 좋아요가 1846개라는 거죠. 원래 남자 기준으로 맞춰진 내용이 정말 많다 어지간하면 모든 게 남성에게 맞춰진 기준이야. 라는 식으로 정말 진심으로 초등학교는 나왔을까 의심이 강하게 되는 여성들의 발언들. 머리가 멍청하고 무식하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신념까지 있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헤드레스트가 사실은 넥레스트였고 사고 시 인간의 몸과 머리를 절단시켜주는 단두대였다는 놀라운 한국여자식 발언들. 남성들에게 저런 말을 했으면 팩트체크로 인해서 가루가 되도록 까였을 건데. 우리 여성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식하게 믿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내용은 특히나 트위터에서 정말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임신 시 트라우마와 영양분 손실로 뇌의 90%가 손상이 된다더라. 물론 서서히 복구는 되는데 그게 실패하면 원래의 인격과 전혀 다른 인격이 되고 산후우울증의 정체는 이것이었다고 하더라. 라는 식으로 뇌과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여자들은 그냥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이뤄진다 믿는 모습. 실제로 뇌나 척수는 손상이 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건 상식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뇌손상을 치료하는 건 최근에서야 이뤄지는 거고 심지어 이런 내용은 인간 임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연구실에서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죠. 임신을 하면 뇌가 90%만 가진다는 저 허무맹랑한 소리를 보고 있으면 fm리스트들은 기초상식도 없이 신념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어이가 없는 내용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생리는 임신에 대비해서 자궁의 양분을 저축하는 게 절대 아니다. 자궁 내벽에 착상하기 최악의 환경으로 만들고 정기적으로 자궁을 청소함으로써 불순한 수정난을 유산시키는 게 생니다. 여자의 인체는 최대한 임신을 안 하는 쪽으로 진화를 했다. 여자의 몸은 남자들의 망상처럼 모성적이고 아기를 위해 희생하는 공공재가 아니라는 거다. 라는 진짜 개헛소리도 이렇게 창의적인 헛소리가 또 있을까 싶은 발언들이 fm리스트들에게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여자는 분명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라는 말을 했지만 자세히 알고 싶어서 관련 문헌을 알려달라는 말을 하자 관련 논문을 찾지 못하겠다는 소리를 하면서 자신의 뇌뇌망상이었다는 걸 숨기려 애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죠. 여러분 무식한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려 들고 지적하는 건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부디 우리 한국 fm리스트 여러분들은 지능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세상을 고깝게 보지 말고 과학과 기싸움하지 않길 바랄 뿐이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